아아 1,2,3,1,2,3,1,2,3 시작 시작합니다 오늘 드디어 아크 엔딩 봅니다 하아 드디어 봅니다 일단은 제 장비는 이렇게 총이랑 활 준비했구요 검을 하나 가져올고 그랬네 됐네요 이렇게 돼있고 그리고 공룡이 여기 있구요 그전에 할말이 있네요 공룡이 불러지는게 없더라구요 어 잡아놨는데 부러지는게 없어서 다 옮겼습니다 다 옮겼구요 지금 멤버는 렉스 포함해서 다 안장 필요없는 얘네랑 렉스는 안장있구요 이렇게 지금 정의 멤버구요 렉스는 16자리 여기있는거 잡아서 옮겼습니다 자 이 멤버고 후테라는 저기 가있고 이제 보스전 진짜 할거에요 정말 길었습니다 정말 길었고 어후 벌써 이제 아아 정말 며칠째 하고 있는거죠 아크 지금 2개월째 하고 있는데 격일로 초반에 했다가 끝물 와서 끝물이라고 하기에는 60, 60, 70번부터 계속 맨날 하면서 녹아다 계속 했거든요 지금 치트 써가지고 녹아다 많이 안했는데 치트를 써도 녹아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냥 같은거 잡아왔기 때문에 오래 걸렸습니다 배율은 기존에 어제 했던 배율보다 많이 낮췄구요 체력은 같게 했는데 데미지는 기본 배율보다 조금 높을거에요 0.5로 했습니다 조금이 아닌가 많이 높나? 아 기본 배율을 모르겠어요 기본 배율이 낮은걸로 아는데 일단은 그렇게 했어요 각인된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진행하다가 만약에 진짜 못 깨서 질거 같다 하는 도중에 그럼 저는 신모드가 돼서 억지로 깨겠습니다 콘솔을 쓰더라도 미디에서 억지로라도 깰거에요 더이상 이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고기 좀 소환하자 고기 14가 국무기야 총알이랑 이걸로 소환했는데 총은 됐고 이걸로 해서 하죠 자 여기 국무기 먹지 자 일단은 이렇게 된 상태고 자 바로 들어가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 아니라 지금 갈겁니다 가죠 어 진짜 엔딩이다 테크동굴 이걸 클리어할 경우에 엔딩이 나오면서 게임이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들어가도록 하죠 트로피 3개 다 모았구요 가죠 이지로 갑니다 어 어 열리는거야? 아 잠깐만 이거밖에 안 열리면 어떡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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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 있는거야? 어 들어갈 수 있어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가자 50마리까지 되는구나 가자 티라노가 아니라 나 강한 냉랭이 타고 갈래 강한 냉랭이 타고 갈래 무등마리 타고 갈래 다 보여 입장은 7마리가 됐구요 배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었으면 좋겠네요 가자 어 밝아졌다 빨개졌다 이게 뭔일이야 테크는 상위 빼고 전부 테크구요 상위는 강철이에요 입장한 상태고 빨리 들어가서 사냥을 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해놔야되나? 모든 대상 공격적 L은 내가 공격 목표 정하는거고 이제 중립 필요 없죠 어.. 중립 필요 없죠 아냐 모두 공격적 가자 가자 모두 공격적 가자 가자 다 죽이자 가자 가자 이거 뭐야 죽으라 어? 어? 에이 제발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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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아 어 어 어 어 자 엔딩 보겠습니다 아 다른거 다 필요없구요 엔딩 볼거구요 다들 날 따라와라 가자 아 아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냥 갓으로 볼겁니다 몰라요 자 갑시다 엔딩을 보는게 목적이고 아무래도 좋아요 아무래도 좋아 제거합니다 가자 빤스런이다 진짜 세긴 하다 적들이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입구에서 그러면 안돼 입구에서 안돼 뭐 혼자 하는거기 때문에 아 인간적으로 혼자 하는거니까 봐주시죠 네 넌 아리를 잖아요 처음 오는거구 엔딩을 보는걸 목적으로 태어나서 예 무적 쓰고 엔딩 보는거 처음이네 이치 볼 수 없어요 자 갑시다 가자 가 모여 이 전투력이 그렇게 쎄지가 않아 어거지로 뽑아오는 애들이나 준비를 많이 하고 가야 되는데 오늘 엔딩이 보기로 되었기 때문에 2분 떠있는데 저게 뭘까요? 들어가서 치매라던가 그런거 아닌거지 2분 안에 엔딩 보라던가 그런거 아닐거 아니야 캐러모드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데미지 안뜨게 하는게 적용이 안되더라구요 데미지 뜨니까 쓰인데로 보시구요 어쩔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데미지를 지우고 싶었는데 깔끔하게 안되더라 뭐냐 이거 뭐 먹고 있냐 너 뭐하냐 죽여 죽여 가자 저런 공룡도 있었군요 원래 지하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개가 갠가부다 이렇게 뽑았었건데 자 그럼 가버렸구요 빨리 싸워 빨리 싸워 스테라노도 체력 7천인데 유티라노스 때문에 다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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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 잘하고 있어 아 제발 그러지마 나도 싸울거야 나도 싸울거야 아 두명이서 하는거요? 지금은 일단은 모든걸 다 져버리고 가도록 하죠 뭐하냐? 아 무게냐? 아이씨 다 버려 누가 수확하래 지금 이 상황에서 못들어가게 되는거 아니야 수확 비효용 가자 왜저래 쳐먹고 있잖아 야 빨리 가자 가자 왜저래 저거 왜저래 너희 왜이래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제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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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노 어디갔어 시라노 빨리 와 빨리 와 시라노 내가 사고간다 시라노 156 야 미쳤어 진짜 말도 안 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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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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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어 불어 불어 이쪽이야? 몇 명 들어왔어 지금 죽은건 안떠는데 빨리 간거 같거든요? 일로퍼? 일로퍼가 왜있어 뭐하냐 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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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고파한다 배고파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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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되게 길다 사나도 못했는데 뭐하냐 쟤네? 총으로 깨는건 택도 없겠는데? 50마리를 꽉 채워서 가는게 맞나봐 여러 번 타고 다니는건 택도 없나요? 여러 번 타고 다니면서 나 6마리도 지금 못 데리고 가는데 원래는 원래는 한두명이 아니라 50명이서 하는건가 보다 자기가 많이 하는건가 보다 안되겠다 이거 떨어지 말아라 제발 야 엄댕아 엄댕아 아아 렉스 와봐 다 죽은거야 그럼? 총재가 안돼, 총재가 안돼 많으니까 일단 렉스 타고 가자 퇴크 동굴은 말 그대로 내부네 동굴이네 너무 강력한데? 동굴 아래 테이밍 안될거에요 제가 테스트했는데 저번에 해저동굴 끌고나서 테스트 해봤는데 안돼요 동굴 애들은 먹이 죽거나 테이밍 표시가 안듭니다 먹이는 몰라도 아 큰일났다 엄댕이 무조건 죽는다 부재할 길이 없다 아 갔다올까? 부재하자 아 안돼 이거 아 안돼 아 아 아 아 아 넥스까지 다왔어 아 아 플라이가 안돼 물속이라서 아 아 시바 제발 일단 일단 쟤부터 일단 얘부터 플라이로 보내고 얘는 크리가 되니까 얘를 보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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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큼은 내가 살려야돼 너가 없으면 진행이 안될거야 너를 가수로 하자 어 좋아 일단은 데려와 너희는 저장해두고 아 아빠 그만 가만히 있어 아 플라이가 안되네 차라리 걷는 상태가 되면 플라이가 되는데 이게 뭔 짓이냐 엔딩 냄새도 맡을 수가 없어 이거 텔레포터 쓰면 무조건 맵 중앙으로 가거든요 넌 여기서 그래 뭐 가고 갔다 올게 아니지 내가 못 나가지 플라이가 안되니까 나도 못 나가지 아 잠깐만 티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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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티라노 괜히 내버렸어 잠깐만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떡하지? 이게 뭔 짓이냐 이게 게임을 하는건지 뭘 하는건지 아크 치트 아크 치트 아크 치트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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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요!!! 나간걸로 인식되었어 씨발 잠깐만 잠깐만 웃기지마 어 아니지 아니지 할 수 있지 어 태크동굴도 들어왔구요 넥스 죽었구요 내 개들 어디가 아기 씨발 아아 뭔데 아씨 안돼 글렀어 이거 안돼 어 그 수밖에 없어 사기 하나 치는 수밖에 없어 그거 그 뭐냐 일단 일단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몰라 일단은 어 글렀고 저거는 안돼 안되는 거야 어둡다 되게 어둡다 저기 자결을 하고 태크고 뭐고 다 사라졌어 누가 죽여주면 안될까 죽여주면 안되니 아니에요 이거 총알 백날 뽑아도 못잡아요 총알 데미지 자동소 총이 30 들어가거든요 제 체력이 그래도 안 깨질 겁니다 일단은 방법이 억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억지로 봅시다 어거지로 봅시다 어떻게 억지로 보냐면 일단 근데 제이슨애들 다 갖다줬는데 못깃기 때문에 일단은 소화를 하고 테라지노를 하자 럴을 하자 테라지노 앉아 테라지노를 어 테리지노를 배율을 올려서 이게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저 가는 과정은 못 봤는데 생각을 봤는데 각인을 해서 강화시킨 공룡을 타고 쓸어버리는 걸 봤는데 일단은 안 돼 각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배율을 올리자 그냥 각인 한 쌤 치고 배율을 올려서 쟤 능식은 뭐지? 이건가? 몰라 다 올려 아주 그냥 절대 못 부술 정도로 딴딴하게 만들어서 안 되겠다 이거 떨어지고 얘네가 자동으로 싸우니까 막 떨어져서 가서 떨어지고 난리 나는데 절대 안 돼 이렇게 해서 아 문제는 이제 그거거든요 트로피인데 드래곤 트로피를 모아야 돼요 다시 콘솔에 소환이 안 될 겁니다 트로피가 안 될 거예요 트로피 트로피 안경, 에그, 배설물, 산탄총, 휘기, 씨앗, 괴물, 안장 가솔린, 탑닉, 아 다한데 여기 고릴라 거 있어? 고릴라 게 있으면 해조동으로 하나만 가면 되는데 없으면 두 개 다 가야 되거든요? 없죠 지금 일단은 일단은 속도, 속도 얼마야 체력 왜 이렇게 없어 왜 이렇게 저기 많냐 테레지노 거 타고 내가 어거지로 보는 수밖에 없지 모르겠 안 볼 순 없고 어 여기 제 생각에 이거 하면은 사실 테크 장무 보는 데까지만 해도 2주는 걸렸거든요? 저 겔라마하고 다음 달까지 했을 겁니다 다음 달까지 아닌가? 아 3, 4주? 안 돼 각인이 되면은 각인한 거 하나 시켜서 일쭉 밀고 나가면 될 것 같긴 한데 각인 안 되기 때문에 글렀고 가자 일단은 거미는 저쪽에 있어요 거미 쪽으로 푸테라노돈이 어딨지? 저쪽이 아 죽었지 푸테라가 일단은 너는 여기 있고 어 넌 뭐야 아 플레이 플라이어서 가면 되겠지 너를 어 아 왜 이렇게 느리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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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늑대는 빨랐는데 자 일단은 속도도 올려 속도도 올려 그럼 그래서 잡은 직후 걸 올리면 될 것 같거든요? 안 올라가 있죠? 아 올라가 있네 이게 올라간 상태였다고? 몰라 다 올려 가자 어 어 미치겠네 미치겠네 억지로 보자 아 싱글게임을 했어야 됐어 멀티게임은 아니였나봐 속도를 찍어야 되네 오 어떡해 봐 수, 수확 비호용 해놨냐? 앉아놔 일단 일단 캐 일단 캐 일단 캐고 아 어쩔 수가 없다 너가 다 해줘야 돼 웬 없다 올라가면 맞긴 해? 그쵸 속도 하나 찍고요 150% 빨라지는 거야? 빨라진 거 같지도 않은데? 일단 비호용으로 하고 좀 잡자 가자 가자 야 어떻게든 그냥 그냥 그냥저냥 보겠지 싶었는데 가차 없다 진짜 가차 없어 체력 회복 해줘야겠지? 낙사하면은 망하거든 그치 안차냐? 회복 시키고 아 드래곤 죽이고 그거 죽여야 되거든요? 그 뭐야 고릴라 여기서 드래곤 고릴라 만 잡으면 돼요 거미는 있으니까 얘 플라이를 하고 물속은 못 들어가니까 아 물속은 나 그거 해야지 어 물속 그거 숨쉬는 걸 가져와야 되는데 이쪽에는 뭐 저기 가면 있으니까 됐고 가자 아 아 물속은 나 그거 해야지 회복 되는 거 맞지? 되고 있는 거지? 어 되네 되네 5초씩 되네 어 되네 5초씩 되네 어 되네 5초씩 되네 3초이 5초이 6초이 9초이 5초님 5초 5초이 5초이 안 돼 게임이 아닌가 봐 내가 착각을 했네 고통만 남아있냐 깜짝이야 산소통 내놔